저는 상가를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꼼꼼히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판단력이 되게 중요해요 고수 같은 경우는 판단할 때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안 사, 살 거야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 다음 또 빠른 결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자체는 본질 원래 왜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이런 본질을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질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의 가격은 여러분도 어떻게 만들어져요? 대체 부동산의 가격은 우리나라 가격은 상승장 되면 더 오른다 강남도 평당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지방도 더 오를 것이다 했다가 또 어느 순간 떨어지잖아요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이 적정 가격을 매긴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격에 좀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거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수익을 위해서 바로 그냥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내가 영업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상가 같은 경우 빌딩 같은 경우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이제는 평당 가격으로 얘기를 하는 시즌이 왔어요 나는 빌딩, 상가를 임대 수익 받으려고 사는 건데 왜 평당 가격을 얘기할까 사람들이 샀더니 계속 올라요 여기도 오르고 저기도 오르고 계속 오르니까 점점 더 많은 수요가 올라갔고 그래서 가격이 이제 어느 순간 평당 가격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평당 가격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느냐 세계의 부동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평당 가격은 아직 저렴하다 그렇게 이제 논리가 딱 나옵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동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내 부동산 아파트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세계 부동산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부동산도 지금 외부 사항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는 부동산이 어떠할까 지금 글로벌 부동산은 상업용 뿐만 아니라 그냥 올해 좋지 않다로 나와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상승했죠 그리고 아시아 상업용 부동산도 일단은 뭐 꽁꽁이라 나와 있네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질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부동산 자체는 금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실리콘밸리은행도 파산했죠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금리 여파로 하락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경제의 키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따로 놀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따라서 올리는 거지 우리나라 사장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미국 다음 내관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대출 원인으로 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약간 진정되긴 했지만 상업용 부동산 내관 터지면서 앞으로 사무실 쇼핑몰 식당 건물 이런 데 대출을 많이 해준 경우 여기 부실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빌딩 공실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정책 자체를 경기 침체를 만들었잖아요 금리를 올라가면서 일부러 지금 경기 침체하고 부동산 가격도 억제하는 지금 정책을 썼는데 안 좋아지게끔 하는 거에 대한 여파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창 빌딩 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연예인도 어느 순간부터는 연예인 누가 어떤 빌딩을 샀는데 빌딩이 얼마 올랐다 연예인 누구 빌딩 누구 빌딩 누구 빌딩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봤을 때 빌딩 시장이 상승했던 부분하고 조금 맞물리긴 했어요 그 대표적인 얘가 비김태희 씨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빌딩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좀 봐왔죠 마지막에 샀던 빌딩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인데 평당 가격을 더 치중해서 산 거죠 그래서 빌딩을 92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임대 수익하고 공실료를 감안하면 500억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게 매도자하고 매수자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합이 맞아야지 매매가 되는 건데 그 다음 사람이 임대 수익이 500억도 안 된다고 하며 500억을 준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3, 4%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20억에 과연 누가 사겠냐 이거는 빌딩 가격이 더 수익률보다 매물이 없고 계속 오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잊어버렸냐 계속해서 수익 나고 계속해서 오른다 오른다 하니까 이 빌딩 가격이 평당 가격으로 변질됐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저는 투자의 본질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초에 영상 작성을 했죠 송사무장 300억짜리 빌딩 살 거라고 제가 나와 있는 서울, 강남, 교대, 역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300억짜리 매물을 한번 다 받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매물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임대 수익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너무 형편없고 다 지금 평당 가격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85억을 주고 나서 임대 수익이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어? 이게 과연 맞는 가격인가? 어?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은행 금리는 3.8에서 4%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딩 중에서 300억대 되는 것 중에서 3%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산 사람은 그다음 빌딩 가격이 350억, 400억을 올라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출이자를 더 납부해야만 하는데 과연 이 시장이 좀 정상적인 시장인가 한창 빌딩으로 돈 벌었다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물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 이거를 따져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본질은 수익률이에요 업무용 부동산인데 이거를 평당 가격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과연 이게 맞는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싸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합리적으로 가격이 낮춰지든지 아니면 임대 수익이 올라가든지 그 두 개가 이루어져야지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빌딩에 수요자들 엄청 많아요 4%도 아니어도 3%면 괜찮은 것 같은데 계약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수익률도 안 되는 물건도 되게 많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빌딩 시장에서 본질 없이 평당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임대 수익이 안 되는데 저게 막 900억이래요 막 저게 500억이고 그런데 받았던 사람들이 임대 수익은 안 되고 대출이자가 올라가니까 지금 막 시장에 나오는 그런 성공입니다 그런 부분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디스코라는 어플이에요 빌딩 매물만 나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빌딩만 중개하는 전문 업체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공유가 돼요 그런데 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살 수 있는 게 없다 굳이 저걸 사야 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 오른다 오른다 할 때 그래 이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 중개사도 오른다고 하고 이 매도인도 오른다고 하고 주변에 더 높게 거래됐던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싼 거예요 그게 과연 싼 건지 그거는 우리 본질을 놓고서 생각을 해야 되지 분위기가 달궈졌을 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300억으로 부동산을 사서 내가 편하게 내 거에서 쓰려고 했는데 강남 갔더니 그냥 임대로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임대료가 훨씬 더 저렴하고 저는 다른 수익 되는 부동산을 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늘 유연하게 할 건데 제가 올해 공약을 했지만 공약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돈은 뭔가 다른 투자 대상으로 더 좋은 수익률로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업용 부동산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막 달아 올랐을 때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고 분위기가 확 식었을 때 또 조용히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늘 본질만 잊지 않으면 현명한 투자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